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화요일장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11시 구간 증시는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폭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공매도 금지를 재료로 환호성을 내지르던 시장이 오늘 갈수록 하락폭이 두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가 재료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쇼커버링 물량 그러니까 이전에 빌려서 매도를 했던 것을 다시 사야 하는 그런 쇼커버링 물량 때문에 매수가 많이 나왔고 여기에 따라 상승폭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하는 외국인들의 공매도 비중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출연하는 이정혁 전문가가 이러한 쇼커버링 관련주 즉 공매도 매매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소개해준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집중하셔서 알찬 종목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머니 키워드림 월화수 출연자입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요. 제가 오는데 겉옷을 입고 왔는데도 몸에 열이 많은 저도 너무 춥다고 느껴질 정도이니까 뭐니뭐니 해도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저 지난주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건강 먼저 챙기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주 맑은 정신으로 매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일단 우리 박수 한번 치고요. 오전에 바로 또 공략을 했던 게 또 좋은 또 성과를 내고 수익 실현을 하고 지금 방송에 나왔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오늘 오전에 우진비엔지 바로 대응을 해가지고 16%까지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 종목 교체되는 종목 바로 말씀드렸죠. 조금씩 매매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매매에 참여하신 분들은 5%, 7%, 10%에 자동으로 매도 설정 반드시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제 금양 이렇게 같이 수익 내신 분들 너무너무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공매도 이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반드시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찬반 여론이 많아요. 공매도가 있어야 된다. 아니 없어야 된다. 여러 가지 찬반 여론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노란톡방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순기능의 역할이 반드시 있기는 한데요. 내년 6월까지 일단은 금지를 해놓았기 때문에 분명히 단기적인 이슈로 시장에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대응을 좀 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오픈방에다가도 우리 노란톡방에다가도 올려드렸고 우리 개인 채널 영상 보실 수 있는 채널까지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죠. 해외 증시 사항입니다. 뉴욕 증시는 소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미국 국채시장에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랠리를 펼쳤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힘이 조금씩은 빠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상승하면서 4.662 그리고 2년 물금리 4.939로 현재 거래가 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3천만 원째 저가형 신차를 행산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좀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에서 뭐라 그래요? 석유 감수, 감축기 조회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 주말에 나왔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소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기술 관련주, 헬스 그리고 이미 소비재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나왔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상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의 상승폭이 뭐예요? 역대 최고를 쳤죠. 그래서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를 좀 했는데 우리 환율의 하락까지도 이어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어제 보여주었죠. 그래서 달러 약세와 공매도 쇼커버링에 의한 워낙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한 부분이에요.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 이후에 소외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 외에 소외가 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계속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공매도가 수급에 미치는 주요 변수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들 단기적으로 분명하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해서 실적에 문제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너무나 많이 나왔던 상위권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다. 해서 여러분 제가 가지고 왔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번 주에 또 진행을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것이 지수상에서요. 여러분 갭으로 상승을 한 부분이 있어요. 갭 그렇죠. 지수가 쭉 내려오다가 갭으로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단에 갭이 남아있는 부분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어제 제가 두 종목을 찝어가지고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단에 갭이 있는 2차전지 관련주가 있고 상단에 갭이 있는 2차전지 관련주가 있는데 하단에 갭을 메우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종목 중에 어떤 것을 공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기준들을 여러분들 잡으시고 나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노란톡방에서 다 언급 드렸었습니다. 해서 오늘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체크포인트 바로 공매도 금지이다. 내년 6월까지 과연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총선에 관련되어 있는 거냐 아니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엄중한 상황이다.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요. 공매도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유동성 공급자 LP들은 공매도가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 관심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카카오뱅크하고 기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들 여러분 우리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런 건 좀 수상한데 그래 너희도 공매도 많이 쳤어? 아래에서 쇼코버링 들어오겠구나. 우리가 한번 관심 갖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카카오뱅크 정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시죠. 저도 카카오뱅크에서 예금 그리고 1일 적금 56주 적금 이런 거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거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자 고점 확인하시고요. 고점 그렇죠. 우리 항상 공부하는 대로요. 그리고 저점을 확인했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재미 본 구간이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들어가서 매매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이러한 구간에서는 약간의 수익을 내기는 했겠죠. 그런데 크게 수익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거래량이 도망간 거래량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계속 뭐예요? 흘러내렸어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가둬놓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매도 매매 비중 잔고를 보니까 작지가 않아. 그러면 계속적으로 주식을 빌려와서 팔았어요. 그렇죠? 팔고 나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를 해서 그 차익을 챙기는 게 공매도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이런 구간을 한번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어때요? 계속적으로 중요한 라인들을 잘 지켜간 모습이에요. 그런데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었고 중요한 라인을 이탈을 했는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 구간 내에서 여러분들 공매도 매매 비중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요. 계속적으로 공매도가 이루어졌다. 계속 카카오에 관련되어 있는 악재들이 조금 나올 것 같아. 주가는 하락할 것 같고 그러니까 공매도 주식을 빌려가지고 여기서 막 내도를 친 거죠. 공매도를 막 쳤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공매도가 가능했다고 하면 더 내리다가 밑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뭐예요? 공매도가 전혀 되지가 않죠? 금지를 시켜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 공매도 세력들은 뭐예요? 아이고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아래에서 쇼커버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적 보세요. 실적까지도 너무너무너무 뭐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모습들이 체크가 돼요.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단순히 카카오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악재가 나왔다고 해서 그 악재로 인해서 어때요? 공매도를 엄청나게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럼 밑에서 분명히 한 번 더 들어오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 하단에 오늘 오전 차트예요. 하단에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갭이 있어요. 갭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 갭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렇죠? 갭이 위에 있을 때와 아래에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 공부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고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렇죠. 월봉상에서도 중요한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지금요 여러분 이 라인, 이 라인을 왜 이렇게 지켜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대응 한 번 해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노란톡방에서 대응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란톡방 간단하게 안내 한 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종목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란톡방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 일단은 카카오뱅크 먼저 살펴봤습니다. 뭐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의 계열사라는 이유 때문에 공매도가 좀 많이 있었고 과하게 많이 나왔고 갭도 아래로 떠 있다. 그리고 저점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핫테마 관련 주 있다가 공약 주 시간에는 또 다른 대차장구 높은 종목들도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서 종목까지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고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접할 수 있겠습니다. QR코드 TV 화면 아래쪽 오른쪽에 띄워드리니까요. 스마트폰 꺼내셔서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QR코드 쪽에 바짝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TV 화면에 대고 스캔하시면 링크가 나타날 테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면 되고 7788이라고 참여 코드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완료 입장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비가 부과되긴 하지만 문자메시지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원의 비용이 후에 부과가 되고요. 저희 이데일리 대표 번호죠.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차트 매니저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시지로 링크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잘 기억해 주세요. 7788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카오뱅크까지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살펴봤고요. 그 다음 하테마로 기아도 아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다음 종목 바로 브리핑해 주실까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이에요. 기아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떠한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실적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실적이 일단은 좋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이 흘러가는 종목들 가운데 공매도가 조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가 또는 어떠한 의미도 없이 하락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기아입니다. 보시면은요. 이때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상승했어요. 좋아요.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씩 이렇게 누름이 나왔는데 만약에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눌림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거래량이요. 이런 거래량들이 나타났어야 되겠죠. 도망나가는 거래량들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수가 있고요. 이 부분만 조금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상승과 계속적으로 이 하락 패턴들이 나오는 모습들 가운데에서 무려 3번이나 저점을 지지를 받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뭐야? 라고 해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실적이요? 작년 대비해서 어때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왜 이렇게 주가에 힘이 없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반드시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공매도 매매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진행을 했던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쇼 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중요한 라인에다가 두 군데 이렇게 두 군데에다가 중요 라인에다가 이렇게 선을 좀 그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갑니까?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맞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 구간 내에서 분할로 우리 분할 매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분할로 따다다다다다다 걸어놓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매수를 한다. 그러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걸어놓으셔도 되고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걸어놓으셔도 되고 분할로 이 구간 내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8만 6천 원, 8만 7천 원 이상까지도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봉이 똑같은 흐름들이죠. 아니, 너희들 왜 그러냐? 도대체. 아니, 그래. 너희들 여기에서 해먹고 엑싯해서 도망 나갔다라고 가정할게. 왜? 우리는 보수적으로 매매하니까요. 아니, 그래 놓고 나서 재미본 구간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이 구간 외에는 재미본 구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매했던 이 주식들 어디가 있습니까? 누구 주머니에 가 있냐 이거예요. 무언가 한 방을 노리고 있는 또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왜? 실적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깡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서 계속 매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진비엔지도 마찬가지였고, 그 외에 우진비엔지 이후에 새롭게 들어간 종목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종목을 선정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오전에 장 초반에 쫙 살펴보다가 우리가 정해놓은 이평선과 거래량과 단기 추세와 매직기간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라인대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요. 저 6개월 했어요. 저 6년 했어요. 저 10년 했어요.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왜 모르세요? 그랬더니.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군가가 2배 간다, 3배 간다. 그래갖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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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비중이 50%, 60%가 되는 종목들이 있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투자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준, 이 기준만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 친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지인이요. 지인이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홍길동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이거 있잖아. A라고 하는 종목이 3배 간다, 3배. 이거 무조건 사놔. 종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딱 있잖아요. 딱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는 아닌데? 그럼 나 안 할래.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거절하실 수가 있는 거고, 종목들을 걸러내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 오전에도 벌써부터 수익 내고요. 어제도 수익 내고, 어제 금양. 너무너무 즐거우셨죠? 해서 여러분들 수익,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내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운영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매매 패턴들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서 지금 김사부님이 계속 또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우리 방에서도 계속 인사들 나눠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세요.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지금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하락, 살짝 나오는데 저점북은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기아 목표가 8만 6천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점 살펴봤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이야기, 또 자세한 주식 공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와 문자메시지 두 가지 방법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다만 저희 방송시간 중에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는 50분 동안 얼른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QR코드를 카메라 앱으로 촬영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띄워드리는 게 QR코드니까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인식시키고 입장하시고요. 참여코드 7788 틀리시면 입장이 안됩니다.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문자메시지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정혁이라고 우리 차트매니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메시지로 직접 링크를 발송해 드릴게요. 이 방법이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메시지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신 링크를 타고 들어오실 때는 마찬가지로 참여코드 필요합니다.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잘 기억하셔서 차질 없이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차트매니저님이 앞서서 기준을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분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매매만큼은 많은 분들이 안전한 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구간 내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제 방송 댓글을 좀 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 개그 콘서트냐 코미디 빅리그냐 저 빠박이 형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재미있게 하셔야 돼요. 주식은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실 거면요.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왜 굳이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투자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게 하려면요. 내가 나만의 스타일이 어떠한 스타일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진행을 했던 우진비엔지. 그렇죠? 이거 추천 어떤 식으로 나갔습니까? 단기 종목 나가는 추천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서 오늘 매도하든지 아니면 상승폭을 봐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후장에 대응을 할 수도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는 종목은 어때요? 정확하게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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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가 딱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손절 라인 딱 잡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단기적인 성향이야 그러면 단기 매매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장기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장기적인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청진기 반드시 대보시고 판단하셔가지고 매매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매를 하다 보면 손절도 때로는 이 손절 버튼이 안 눌러져요. 이게 눌러집니까? 안 눌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손절 라인을 보수적으로 잡는 방법들 그리고 분할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갭으로 상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안전한 대응인지에 대해서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매니저, 아니 당신이 그거 알려주면 당신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진비엔제에 들어가서 제가 예를 들어 10%의 수익을 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해서 A라고 하는 분, B라고 하는 분, C라고 하는 분도 동일하게 들어가서 10%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10% 수익 낸 것 중에 제가 나눠드리나요? 제 수익금이 없어지나요? 제 수익률이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다 같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굳이 따지자면. 그렇죠. 기관과 외인들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희생물로 삼아가지고 본인들의 이 잔고를 늘리기 위한. 그렇죠? 이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100% 수익을 낼 때 우리는 똑같이 100% 수익을 못 대니 30에서 한 40% 정도만 수익 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흔적들을 찾아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자, 뭐예요? 그렇죠. 오전에 장이 시작이 됨과 동시에 저는 굉장히 초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때의 거래량들을 빠르게 판단을 해요. 빠르게 캐치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했던 건데 여러분들도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라요. 키움증권 기준 영화나 창을 딱 여시면 총주식수, 각 종목의 총주식수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총주식수를 기준으로 잡고서 오늘의 거래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그렇죠. 유통수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얘가 거래되고 있는 유통수를 확인을 하시고 의미 있는 거래량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언제요? 과거에. 과거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과연 얼마 정도가 터지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야, A라고 하는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거는 2천만 주인데 의미 있는 거래량을 보니까 1,200만 주 정도가 터지네.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의 거래량들 또는 최근의 거래량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유통수가 필요하다. 이 유통주식을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차트에다가도 설정해 놓으시기를 바라요. 마우스 우클릭, 타이틀바 편집 나옵니다. 타이틀바 편집에서 표시할 지표를 선택을 하세요. 라고 나와요. 유통주식수 클릭하시고 검정색 화살표 누르면 얘가 여기로 쏙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적용 버튼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나타난다. 이거 말고도 재무 살펴보는 거, 공매도 살펴보는 거, 대차관 장고 살펴보는 거 등등 너무나 너무나 공부할 게 많아요. 방송 50분, 1시간 내에서 이거를 다 알려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번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노란 독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하나하나씩 세분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하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셔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인데 거래량 색을요. 저는요. 똑같이 해놔요. 뭐하고 똑같이? 캔들하고 똑같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기준이 분명히 전일 거래량 기준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일보다 많이 터지면 빨간색, 전일보다 적게 터지면 파란색 이렇게 표시가 될 건데 저는 어떻게 한다? 이 가격 캔들과 동일한 색깔로 맞춰놓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이 막대를요. 따닥 따닥 두 번 더블 클릭 딱 하시면 지표 설정 창이 나와요. 여기에서 거래량 확인하시고 라인 설정을 딱 누르시면은요. 다른 거 만지실 필요 없어요? 비교 기준을 가격 차트와 동일하게 해놓으시고 확인 버튼을 딱 클릭을 하시면 이제는 전일 거래량에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현재 가격 차트와 동일한 색깔로 변화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아니죠.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 저는요. 딱 봤을 때 아 오늘은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구나. 아 오늘은 파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거래량에 대비해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변화를 좀 줘놓고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는 그냥 하나하나씩 다 따라할래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따라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입니다. 자 우리 오늘 우진비엔지 분명히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일부 물량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오늘도 자동 매도를 안 해놨다라고 하시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성하셔야 돼요. 5%, 7%, 10%의 제가 그냥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려요. 자 뭐예요? 우리 키움증권 기준으로 공유기사 창을 딱 여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매매한 종목이 딱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클릭을 딱 했어요. 우진비엔지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에 스탑러스 칸에 들어가셔서 이익 실현. 쉽다니까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평단이 여기 딱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5%, 7%, 10%에다가 자동 매도 걸어놓으셔라. 몇 프로를? 절반을. 내가 100만 원을 매수를 했으면 50만 원은 매도 설정 해놓는 거예요. 나머지 가구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유 수량에다가 매도 가능 수량에다가 100만 원 중에 얼마요? 50만 원만 매도 설정을 딱 해놓으시고 조건 추가 딱 누르시면 며칠이요? 90일 동안. 90일 동안 내가 이 종목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아서 올라가면 어때요? 저기에서 매도 주문이 들어간다. 여러분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해서 안 올라간다니까요.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아이고 어떻게 됐지? 오전에 우리 9시 초반에 들어갔잖아요. 딱 봤더니만 16%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 박수 치면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자동매도 반드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놓으세요. 자 휴대폰으로도 가능해요. 주문. 주문 탭을 딱 누르시고 나서 자동감시 주문 탭에 딱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잔고가 이렇게 떠요. 그럼 마찬가지로 5%, 7%, 10%에다가 절반 매도 해놓으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초급자일 때는 이렇게 5%, 7%, 10%에다가 하지만 초심자일 때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저항라인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저항라인 1차 저항라인, 2차 저항라인을 잡아가지고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놓으시고 함께 참여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거 추 매 이 거 추 매 맞죠?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이 네 가지는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주식 매매를 하는데 저 네 가지가 없다. 자동차에 바퀴 4개 없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동차에 바퀴가 있어야지 굴러갈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함께 매매하러 들어오시길 바라요. 자 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잡아놓으신 다음에 매매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라톤 선수가 어디를 보고 뛴다고 그래요? 꼴인지 좀 보고 못 뛰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럼 어디를 보고 뛰어요?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빨간색 우체통을 목표를 잡아가지고 계속 뛴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매매하실 때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 잡아놓으시고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분들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11월, 12월 바짝 공부하시고요. 내년에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전리품은요. 살아남고 승리하는 자들이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연말까지 함께 공부 열심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두 가지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방송 시간 중에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머니 키워드링 끝나기 전에 꼭 입장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QR코드고요. 통신료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단톡방은 한상 무료로 운영이 되고요. 입장료도 들지 않으니까요. 참여코드 7788 입력하시고 카메라로 이 QR코드 찍으셔서 간단히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메시지 이용하시면 통신비는 들지만 문자메시지 하면 링크가 계속 보관이 되겠죠. 이 방법이 편한 분들은 샵 3772번 문자번호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정혁이라고 성함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트매니저의 단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전송해 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먼저 이정혁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후에 수신되는 메시지에서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7788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이제 공매도 금지라는 거대한 이슈는 던져졌고 계속해서 좀 단기적으로나마 수급에는 괜찮게 풀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매니저님도 시장에 좀 계속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시죠. 오르 내림 속에서 이제 내릴 때 담아두는 것이 매울매매 기법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울매매 기법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자 매울매매에요. 여러분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종목이 상승을 하는데 무작정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달리는 말 등에 올라탄다?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 그 호랑이가 언제 고개를 확 돌려서 나를 잡아보고 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 놓쳤으면요. 내가 왜 저 종목을 놓쳤을까라고 해서 아쉬움에 공부는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올라가 있고 급등하는 종목에 따라 들어간다?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모든 종목들은 한 번에 상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눌림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눌림 자리를 잡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단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단기 스윙주에서도 마찬가지다. 보시면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던 내올매매.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라고 해서 내올매매죠.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서 장 초반에 시초가 확인하고 대응하는 종목들 가운데 70% 정도는 이 내올매매로 잡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올 자리가 안 나왔더라도 오늘의 자리가 이전의 내올 자리에서 횡보를 한다. 그러면 진입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하단에 침수 구간이 있어요. 즉 뭐예요? 조정의 구간이다. 상승을 할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할 때 밑에서 눌림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매수. 노란톡방에서 어떻게 해요? 밑에다 걸어놓고 남들을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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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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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수를 딱 했어요. 근데 화살표가 딱 보여. 조금 빠졌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조금 빠졌는데 화살표가 딱 보여요. 뭐예요? 홀딩. 홀딩.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님 홀딩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편안하게 홀딩을 좀 하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뭐 하시는 거예요?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 자동 매도. 걸어놓으시면 되겠다.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했던 종목들. 금양. 보세요, 여러분. 금양인은요. 제가 지난주에 지난 방송에서도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보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의 물찾을 때. 이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해요? 5만 원이 올 겁니다, 여러분. 네. 5만 원이 왔을 때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수익을 냈으니까 차치하고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에서요. 지금 5만 원대의 자리하고 같은 위치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죠. 그런데 보니까요. 자, 보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의 물찾을 때 매수 자리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했고 빨간색 화살표 같으니까 홀딩을 했던. 그러한 매매 패턴이 되는 게 바로 금양이었고요. 금양, 멋지게 수익 냈죠. 다음, 금양하고 제가 쌍으로 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포스코 DX, 그렇죠? 포스코 DX 우리가 같이 또 대응을 했던 종목이고 같이 흐름이 같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였어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금양의 5만 원 자리하고 똑같았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승이 나왔어요. 수익 내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수익 냈다. 그런데 하락을 하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다시 한 번 자리가 나오고 있네. 뭐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들이 나온 거예요. 나오고 나서 화살표가 떴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간다. 그런데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해야 하네요.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매수 안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양이하고 포스코 DX를 쌍으로 우리가 봤던 거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동화기업이었어요. 동화기업도 마찬가지죠. 이 전에 고점을 체크하시고 이 평선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거, 추매를 딱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왔어, 나왔어. 내올 자리가 나왔는데 이때 매수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자리를 보자고요. 그 이후에 한 번 나온 종목은 뭐라고요?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얘가 이렇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 번 그 자리가 나온다라는. 올라갈 때 매수해요? 안 해요. 올라갈 때 매수해요? 안 해요. 혼자 물찬 자리, 혼자 물찬 자리, 혼자 물찬 자리,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디에서?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데 나의 평단이 6만 원이다. 6만 원으로 내려왔을 때 추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 남은 물량을 던질 것인지 결정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의 패턴은 단기적인 매매 패턴으로써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공부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다음 종목 하나 마이크로인데 자, 보시면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자리에 계속적으로 자리들이 나왔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만 기억을 하고 계셔라.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만 매매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자, 마찬가지죠. 고점으로 확인했어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니까요. 안 할 거예요. 올라가, 올라가? 그래, 그래. 너 언젠간 내려오겠지. 네가 어디까지 올라갈 건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 종목에다 얘를 쌍 넣어놓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해서 따라가는데 내가 이때 매수를 못했어요. 그러면 또 째려보는 거예요. 언젠간 내려오겠지. 집까지 가봐요. 어디까지 가겠어? 혼자 물 찬 자리에선 매수 안 하고요. 동시에 물 찬 자리, 동시에 물 찬 자리에서 올라갈 때 매매 참여 안 하고요. 내려왔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어때요? 5%, 7%, 10% 수익 내고 나머지 홀딩. 나의 평단으로 왔어요? 여기에서 던질지 아니면 추격을 할지 결정을 하시고 다시 또 나오죠.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나왔던 종목들은 그 자리들이 계속 나온다. 아시겠죠? 우리 오늘 오전에 수익 내고 종목 교체했어요. 걔도 이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그 종목 지금 분할로 빨리빨리 대응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얼마든지 혼자서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란톡방에서는요. 여러분 실시간 브리핑도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종목별 대응 영상까지 제가 따로 딱 찍어서 얼굴까지 나와요. 딱 설명도 해드리죠. 거기에다가 우리 오프라인 학습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 머니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릴 테니까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화면이 하나가 잘못 나갔죠. 동화기업 다음으로 살펴본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내올매매 자리가 나온 종목들 2차전지 반도체 할 것 없이 탄탄한 종목들도 많아서 잘 눈여겨보시다가 나는 실적 플레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아마 오늘의 마지막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 인식,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전송이 되겠습니다. QR코드 잘 다루시는 분들은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꺼내셔서요. 이쪽에 있는 이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링크가 나타나면 클릭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때 7788로 잠금 번호 설정되어 있다는 점 저희 방송 시간에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가 잘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같은 단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다만 문자 보내실 때 먼저 저희 쪽으로 한 통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이정혁이라고 차트 매니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인식을 해서 답장으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여코드 7788 동일하니까요. 입력하시고 간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는 히든 종목 공개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잠깐 시장 체크를 해보면요. 계속 좀 차익실현 매물이 흘러나오면서 지수가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2.6%까지 일단 코스피는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정말 파티나 다름없었던 시장인데 오늘은 좀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상당 부분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2차전지 어제 좀 폭등했던 2차전지 관련해서 낙폭이 심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또 쇼커버링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공매도 관련한 주식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2차전지도 반도체도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공략지 준비하셨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 오늘 조금 하락한다고 해서 아이고 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상승했으면요. 조정 줘야 돼요. 맞죠? 많이 먹었으면 소화시켜야 됩니다. 당연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지수상에서 아래 갭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니까 느긋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빠져라. 오히려 좀 더 빠져라. 밑에서 우리가 담아줄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짧게 한 번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는 한데요. 여러분 보세요. 수급 한 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아시겠죠? 자 현대차.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10만 대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전기차 무슨 차량 판매 생산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적도 좋고요. 공매도 매매 비중도 높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쇼커버링에 한 번 들어올 수는 있겠구나. 지금까지는 2차전지 쪽으로 많이들 시야가 몰려있지만 현대차에다도 분명하게 한 번은 들어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고점과 저점을 확인을 하시면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재미를 크게 본 구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 크게 수익 내려고 하지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데 들어가서 3%, 4% 수익 내려고는 안 하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종목들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한 번 확인을 해봤더니 고점도 아니고요. 저점도 아니고 박스권을 잡는다고 하면 그래도 중하단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금 힘을 좀 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확인을 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공매도 매매 비중의 날짜를 체크를 해보니까 어머나 어머나 매매 비중이 높아요. 계속 빌려서 때리고 계속 빌려서 때렸던 거예요. 그런데 매매가 이제 금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제도 약간의 상품을 보였는데 너희들 그러면 이렇게 빠진 이유가 실적 때문이었니? 실적을 보세요. 실적이 깡패예요. 거기에다가 얘네들 배당까지도 나와요. 이러한 종목.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다? 그렇죠. 퍼값입니다. 웨인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그렇죠. 이러한 종목을 먼저 치고 들어오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오전에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오전에 중요 라인에다가 이렇게 선을 두 가지를 그어왔어요. 밑에서 오일선 닫혀주고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고 괴리율도 크게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쌍바닥을 만든 이후에 상승 또는 쓰리 저가를 만든 이후에 상승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이 가능한 종목. 바로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시더라도요. 지금 크게 재미본 구간이 없어요. 아니 너희들 실적도 괜찮은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렇죠? 실적도 괜찮은데 여기다 공매도까지 이제는 못한다라고 하니까 위에서 판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벨벨벨벨 떨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놓고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 바로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매수 포인트는요. 고배당을 주면서도 실적까지 좋다. 거기에다가 공매도 이후에 숏 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가 있고요. 그러며 전기차에 대한 투자 그리고 생산에다가 꾸준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던 종목 바로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마찬가지 현대모비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2차전지 쪽으로만 계속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쪽으로만 갈까요? 분명하게 소외되었던 종목 섹터들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야 되며 아무런 문제 없이 하락한 종목. 거기에다가 뭐예요? 공매도 매매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유형별 한번 착퇴해 보시고요. 모비스 영업이익도 늘어나고요. 너무너무 운영을 잘하고 있다. 오케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너무너무 잘했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주가가.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세우는 병곡점이 발생을 했고 병곡점 이후에 박스권으로 가다 놓았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재미 보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왜? 너희들 실적에 문제가 있니?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한번 확대를 딱 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저점은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때예요. 이때. 왜 하락했냐? 왜? 그래서 실적을 싹 봤어요. 어머 너희들 실적도 괜찮은데? 너희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지금 현재 퍼값이 어때요? 매력이 있어요. 외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쪽으로 치고 들어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이때 당시에 공매도 매매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쇼커버링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 작은 수혜라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 모비스가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중요 라인에 선을 또 구워왔어요. 어머 어머 너무 고마워. 여기에서 이렇게 안 가진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는 올라갈 때 안 따라 들어가니까요. 그죠? 내려와라 이거예요. 내려와라. 내려오면 우리가 밑에서 대응해줄게. 오일선 대기매수 또는 이 중심라인 있죠? 이 라인에서 우리가 대기매수로 잡아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 현대 모비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월봉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렇게 거래가 실리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때 당시에 매매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잠자고 있는 물량이 있다 없다? 매우 많다.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한 번의 상승. 랠리를 한 번 펼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전고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 현대 모비스였습니다. 해서 현대 모비스 매수 포인트 말씀드리면 실적과 배당까지 나오는 좋은 종목이고 공매도 매매 비중이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단기 조정 이후에 상승 전환이 되고 있고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 종목. 바로 현대 모비스가 되겠습니다.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식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대응을 하는 겁니다. 해서 대응 전략 같이 만들어 놓고 같이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2차 전지에 쏠려 있는 관심이 다시 쇼커버링 관련주 중에서 현대차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 공매도 이슈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계속 반응을 가져올 테니까 관심 종목 봐야 되겠죠. 일단 현대차, 이전에 한 번 히든 종목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안을 해주셨고요. 같은 맥락에서 현대 모비스도 함께 공약주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머니 키워드림 함께한 이정혁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